쏘데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주세요. 네, 인트로 의상에서 굉장히 붉은빛의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아주 블랙&화이트로 의상을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이달의 소녀인데요. 먼저 단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녀 여러분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멋진 포즈 부탁드릴게요. 조금 모여볼까요? 네, 먼저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시크해진 의상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주간 바라볼게요. 네, 귀여운 모습과 함께 뭔가 섹시한 느낌, 그리고 걸크로시의 느낌도 살짝 나죠?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1년 만에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사진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존경하면서 버티기, 존벅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 팬들, 몰긋에게 하트 한번 남겨줄까요? 네, 워낙에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 이달의 소녀인데요. 뭐, 깨물하트의 철시자도 이제 함께하고 있고요. 네, 우리 팬들에게 예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포즈를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된 포즈가 있을까요? 가운데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단체 포즈 할까요? 네. 네, 이날의 소녀 원래는 12명의 멤버인데 이번 앨범은 11명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개인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진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무대 뒤에서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개인 촬영의 순서대로 네이버에 공개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선발된 멤버 희진씨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토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희끼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워낙에 희포두가 눈이 부신 만큼 아름다운데요. 여배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우리 희진씨입니다. 오른쪽 바라볼게요. 네, 청순한 외모의 긴 생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희진씨. 이번 앨범에서도 어떤 멋진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희진씨였습니다. 네, 두 번째 멤버 모시겠습니다. 현진씨입니다. 네, 현진씨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에 붉은색, 레드톤의 머리로 염색을 했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련되고 도도한 외모인데 시즌은 굉장히 편탈하고 유머러스한 느낌이 있다고 하죠. 땅을 사랑하는 우리 애올이. 역시 섹시한 포즈 잘 어울려요.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고양이 사귀라고 불리는데 센스있게 바로 고양이 포즈 나오네요. 네, 우리 현진씨의 이번 앨범 활동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진씨였습니다. 다음 멤버 모시겠습니다. 여진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만대죠. 비글이 가득한 막내 여진씨인데요. 아, 밝은 금발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죠? 눈웃음에서도 보여지지만 굉장히 밝고 명란한 모습인데요. 우리 여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여진씨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여진씨.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여진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멤버, 비비입니다. 네, 비비씨.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아,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홍콩 출신의 멤버인데요. 가운데 바라보고요. 맞이 라인에 속하지만 굉장히 애교가 많아서 만남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오늘 포니테일의 블랙 헤어와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비비씨의 이번 앨범 활동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였습니다. 다음 멤버, 김립씨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예쁜 김립씨인데요. 독특한 비음과 쨍한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섹시한 느낌의 김립씨입니다. 오늘 올빼머리 아무나 잘 안 어울리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김립씨 기대해 볼게요. 김비비였습니다. 다음 앨범, 진솔씨 모시겠습니다. 네, 진솔씨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을 함께 준비하면서 앞머리를 내렸대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흑발의 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가운데 바라볼게요. 파스키한 보이스. 이지적이고 독특한 외모로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목이 긍정이 긴 우리 진솔씨입니다.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청순하고 맑은 느낌의 진솔씨. 이번 매력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랄게요. 진솔씨였습니다. 네, 다음 앨범, 최혜리입니다. 얼마 전에 졸업을 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혜리씨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통통한 볼 때문에 여전히 귀여운 모습이죠.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인데요. 막내 라인이지만 굉장히 어린스러운 파워 긍정녀 라고 하죠. 최혜리씨 오른쪽도 함께 바라볼까요? 네, 귀여운 눈웃음이 아름다운 최혜리씨였습니다. 네, 다음 멤버, 이브 모시겠습니다. 네, 맨대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브, 이번 앨범 집에서 단발로 머리를 잘랐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네, 큰 눈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운데 바라볼게요. 워낙 성격이 싹싹하고 친화적이라고 하죠. 특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북민손녀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른쪽 바라볼게요. 화려한 얼굴이지만 굉장히 다정다감한 이브씨. 이번 앨범에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브였습니다. 다음 멤버, 추우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추우 양의 아주 매력 포인트는 항상 끊이지 않는 미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귀여운 추우 하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밝고 명랑한 성격, 흥이 가득한 추우 씨. 앨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도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우리 추우 씨 활동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 양이었습니다. 네, 다음 멤버 고원 씨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원 씨 큰 눈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멤버인데요. 가운데 바라볼게요. 상키 느낌의 그레이 헤어톤 굉장히 잘 어울리죠? 중세시대 공주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고원 씨. 입술 모양이 하트여서 우리 스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고원 씨 오른쪽도 바라볼게요. 네, 아름다운 고원 씨의 활동, 이번 앨범에서도 보여주시기를 기대할게요. 고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멤버 올리비아 혜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강렬한 블루블랙의 헤어를 하고 왔는데요. 단아하게 묶은 모습에서 굉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네, 가운데 바라볼게요. 굉장히 오묘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올리비아 혜는 입술이 세고! 라고 해서 또 친구들이 많은 별명을 붙여줬더라고요. 스포츠에도 아주 다재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랜쪽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성인이 된 멤버 중에 또 한 명인데요. 올리비아 혜 멋진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촬영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vuelta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